행복을 전하는 아로티비의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 정주행 두 번째로 모두 6편의 이야기를 2시간에 걸쳐 담아왔습니다. 옛 이야기를 벗삼아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삿갓은 사나이가 가리킨 고개를 넘어 앞을 살펴보니 과연 집이 한 채 있었다. 산골에서는 보기 드문 반기와 집이었는데 기와 꼴에는 드문드문 잡초가 돋아났고 활짝 열려있는 대문엔 판자가 썩을 대로 썩어 제각과 바람에 너덜거렸다. 초시댁이라더니 초시 양반이 죽고 나서 집 안팎을 수리할 사람이 없는 게로구나. 김삿갓은 그 집이 초시댁이 틀림없어 보였기에 대문 앞에서 주인을 불렀다. 그러자 칠심 노파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며 누구냐고 물었다. 저는 지나가는 나그네올시다.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졌으면 싶은데 재워주실 수 있겠는지요? 그러자 노파는 대청마루로 나오더니 딱한 얼굴을 하며 말한다. 우리 집은 나 혼자 사는 집이라오. 사정이 딱해 보이니 들어오시구려. 노파는 김삿갓을 건너방으로 인도하며 혼자 말로 걱정을 한다. 아휴 손님이 손님이 모처럼 오셨는데 태접할 음식이 변변치 않아 어쩌지? 할머니 저는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행여 그런 걱정은 마시고 잠만 재워주셔도 됩니다. 아휴 시장하시지 저녁을 곧 지어올 테니 그동안 방에서 편히 쉬구려. 주인 노파가 부엌으로 간 뒤 방 안을 둘러보니 머리맡에는 문갑이 있고 그 위에는 명심보감이 놓여 있었는데 책이 오래된 탓인지 책장 곳곳이 여기저기 헤어져 있었다. 침심노파가 혼자 살면서도 그를 읽을 정도가 된다면 교양 있는 집에서 자란 모양이구나. 김삿갓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편히 누워있다가 깜빡 잠이 들었다. 얼마 후 문소리에 놀라 깨어보니 주인 노파가 저녁상을 들고 들어왔다. 들여온 상인인 반찬이라곤 몇 가지밖에 없었으나 음식이 깔끔하고 먹음직스러웠다. 저만 먹을 게 아니라 할머니도 함께 드시지요. 그러자 주인 노파가 웃으며 대답하는데 아하 내가 아무리 늙었기로 남녀가 유별한데 외방 남자와 음식을 어떻게 같이 먹누 반찬이 입에 맞을지 모르겠으나 어서 어서 많이 들어요. 자신을 가리켜 외방 남자라고 말을 할 때 그 풍기는 노파의 수줍음이 느껴졌기에 삿갓은 더는 권하지 않고 저녁밥을 먹은 뒤 밥상을 울렸다. 밤이 이슥해서 노파가 자리끼를 들여주는데 김삿갓이 노파에게 말을 건넸다. 할머니 거기 좀 앉으시지요. 할머니는 이 집에 언제부터 혼자 사셨습니까? 주인 노파에겐 무슨 사연이 있어 보여 김삿갓이 물어보았다. 주인 노파는 등잔 뒤에 살며시 앉으며 말한다. 그 말을 들은 김삿갓은 많이 놀랐다. 아니 그럼 초시 어른께서 그렇게나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까? 김삿갓은 노파의 집을 초시댁이라고 부른다고 들었기에 주인 노파를 초시의 미망인인 것으로 알고 그렇게 물었던 것이었다. 그러자 주인 노파는 초시라는 말을 듣더니 약간 당황하는 빛이 보인다. 그러더니 초시의 어른은 내 남편이 아니고 돌아가신 우리 집 아버님이시라오. 우리 집이 초시댁이라는 것을 어찌하셨소? 예 조금 전에 마을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초시 어른이 부군이 아니고 선친이셨다면 제가 신뢰가 많았습니다. 김삿갓은 자신의 짐작이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사과하고 아니 그러면 부군께서 그렇게도 이직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다시 물었다. 주인 노파는 한참 동안 망설이는 빛을 보이더니 문득 말을 꺼냈다. 나의 남편은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나는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여자라오. 김삿갓은 너무나 뜻밖의 대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아, 아니, 첫날 밤에 소박을 맞으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말을 한 노파 자신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듯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신방을 치르는 날 밤에 신랑이 도망을 가버렸으니 그게 바로 첫날 밤 소박이 아니고 뭐겠소. 김삿갓은 아무래도 납득이 되지 않아 다시 물었다. 신뢰의 말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처녀 때에도 용모가 수려하고 문가짐도 단정하셨을 것 같은데 어째서 첫날 밤에 소박을 맞으셨다는 말씀입니까? 얼굴이 못생겼거나 품행이 단정치 못해 소박을 맞았다면 억울하지는 않지요. 그저 모든 게 발자소간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 까닭 없이 첫날 밤 소박을 맞다니 세상에 그런 발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게 난 말이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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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박 맞을 발자를 타고난 여자인걸. 어떡하오. 우리 집은 딸이 삼형제인데 두 언니들도 한결같이 첫날 밤 소박을 맞았으니 그게 발자소간이 아니고 뭐겠소. 그 말을 듣고 김삿갓은 기절초풍하게 놀랐다. 예? 삼형제가? 삼형제가 모두 첫날 밤 소박을 맞으셨다고요?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주인 노파는 한숨을 쉬면서 대답한다. 모든 것은 아버님 산소를 잘못 쓴 탓이라고 생각해요. 조상의 산소를 잘못 쓰면 후손에게 화가 미친다는 말은 흔히 들어오는 소리다. 그러나 산소를 잘못 써서 딸 삼형제가 모두 첫날 밤 소박을 맞았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다. 멜자리는 대개 직원들과 상의에 정하는 것이 일례이지 않습니까?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는 지관과 상의하지 않으셨던 모양이지요. 그러자 주인 노파는 손을 내자우며 아버님을 모시는데 풍수와 상의를 안 했을 리가 있나요? 어머니는 유명하다는 지관을 모셔다가 멧자리를 정했는데 참 그놈의 지관이 천하의 돌파리였지 않겠소? 유명한 지관이 갑자기 돌파리로 변한 이유는 무슨 까닭입니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님을 모신 형국은 잠두형으로 노예의 머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잠두형의 산소를 쓰면 산소에서 바라보이는 곳에 반드시 뽕나무를 심어 놓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놈의 돌파리 지관은 잠두형국이 명당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런 형국에는 뽕나무를 심어 놓아야 한다는 것까지는 몰랐거든요. 결국 우리 삼형제는 모두 첫날밤 소박을 맞는 불행을 겪게 된 것이지요. 김삿갓은 풍수설을 별로 믿지는 않는다. 다만 노파의 말을 듣고 대뜸 수궁이 되는 점도 있었으니 그것은 자신이 학문에 정진하던 시절 그때 들은 이야기다. 이야기로 말할 것 같으면 한양의 남산도 잠두형국이 되는데 이태조는 무학대사의 고언을 듣고 한양으로 천도해오자 남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곳에 뽕나무를 많이 심어 놓았다. 오늘날 잠시 잠원으로 불리는 곳은 옛날에 뽕나무가 많았던 곳이기 때문이다. 산소가 잠두형국인 것을 아시게 되었다면 나중에라도 뽕나무를 심어 놓으셨다라면 괜찮았을 걸 그랬군요. 그러자 주인 노파는 씹어백듯이 말을 한다. 우리 삼형제가 모두 소박을 맞고 난 뒤에야 그런 사실을 알았으니 이미 엎질러진 물이 아니겠소. 아, 참 안타깝습니다. 주인 노파가 이야기하는 사연들이 너무도 구구절절한 까닭에 김삿갓은 자신이 당한 이처럼 안타까워 하였다. 그러면 어쩌다가 세 자매분이 각각 첫날 밤에 소박을 맞으셨는지 말씀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김삿갓은 주인 노파 자매들이 첫날 밤에 어떤 이유로 소박을 맞게 된 것인지 궁금하였다. 노파는 옛일을 회상하는 듯 잠시 망설이더니 탄식하듯 한숨을 내쉬며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 그 내용은 이러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주인 노파의 아버지는 강원도 원주에서 한양으로 상경하여 젊은 시절 학문을 이룬 뒤 한양 남산골에 털을 잡고 지내는 대쪽같은 청년 선비였다. 그는 17세의 과거를 보아 한 번에 초시에 급제할 만큼 수제형의 새님이었던 것이다. 그럼 그가 초시시험에 급제한 그 해 가을 불현듯 고향에서 비보가 당도하였으니 그의 아버님께서 고향인 원주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다. 3년 상을 치르려고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탈상한 뒤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시는 고향을 떠나지 못했다. 그리고 지금 노파가 사는 곳에 집을 새로 짓고 서당을 열어 후학을 양성하며 생활에 나갔다. 이때 어머니와 혼인도 하게 되었고 올망졸망한 딸 셋을 낳아 키우며 달란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허나 사람의 목숨은 하늘이 정하는지 노파가 8살 되던 해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때 큰언니 금순이는 12살 둘째언니 은순이는 10살 막내이던 할머니 동순이는 8살이었다. 딸만 셋을 데리고 청상과부가 된 초시 마누라는 딸들을 올바르게 길러내는 것만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낮에는 글과 예절을 가르치고 밤이면 길상과 바느질을 가르쳐 세 딸을 양가찍 규숙감으로 손색이 없도록 키웠다. 그때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철저하였던지 막내딸 동순 할머니는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들에게 남자들에 대한 경계심을 얼마나 철저하게 주입시켜 주셨던지 우리 세 자매는 추가할 때까지 남자들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본 일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김삿갓은 딸 삼형제가 각각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 동순 할머니가 이야기를 풀어내게끔 다음과 같이 말을 하였다. 자당께서 딸들을 교육시키느라 고생이 오지간 하셨군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양가찍 부인들은 모두가 그런 정신으로 딸들을 교육시키면서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남자들을 멀리했다는 것만으로 첫날 밤 소박 맞을 이유가 될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그야 물론이지요. 그러나 무슨 일이나 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라오. 우리 삼형제가 어째서 한결같이 첫날 밤에 소박을 맞게 되었는지 차례대로 말씀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오. 그리고 주인 노파는 큰언니 금순이가 소박을 맞은 이유를 말해주었다. 금순이는 17살에 혼례를 치렀다. 신랑은 그 지방의 토호 세력인 부잣집 아들이었다. 신랑이 혼례를 치르고 신방에서 신부의 옷을 벗기려 하자 신부는 신랑의 손길이 몸에 와 닿기만 하면 기절 초풍을 할 듯이 놀라며 옷 벗기를 한사코 거부하였다. 평소에 남자를 함부로 가까이 해서는 안된다는 교육을 워낙 철저하게 받아왔기에 신부는 첫날 밤에 신랑이 옷을 벗겨줘야 한다는 관습을 전혀 몰랐던 까닭이었다. 신랑은 신부의 옷을 벗기려고 밤새워 달래보았다. 그러나 신부는 시종일관 신랑의 손길을 냉혹하게 부딪혔기에 신랑은 마침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올라 너 같은 계집과는 죽어도 안 살겠다 하며 자기 집으로 달아나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러자 김삿갓은 어머니의 교육이 지나치게 엄격했기 때문이었군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도망간 신랑이 다시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인 노파가 말하는데 그때만 해도 어머니가 생존에 계실 때여서 중신 애비를 불러 신부를 데려가라고 사돈댁에 여러 차례 부탁과 호소를 해보았다오. 그러나 신랑이 죽어도 같이 못 살겠다는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첫날 밤에 소박을 맞게 된 것이군요. 큰언니는 그렇다 치고 둘째 언니는 어떤 이유로 소박을 맞게 되었습니까? 그래요. 은순 언니가 첫날 밤 소박을 맞은 것도 결국은 아버님 산소를 잘못 쓴 탓이라고 볼 수밖에 없지요. 주인 노파는 이같이 말을 하며 둘째 언니가 소박을 맞은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다. 맏딸이 첫날 밤에 소박을 맞게 되자 어머니는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따라서 둘째 딸이 신방을 치르게 되었을 때 남녀 간의 육체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면서 첫날 밤에는 신랑이 의뢰해 신부의 옷을 벗겨주는 법이다. 그런 줄 알고 신랑이 옷을 벗기려 하면 너는 신랑이 하자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들어라. 그것이 첫날 밤에 꼭 그래야 하는 법이니라. 하며 신신당부를 해두었다. 그런데 이 신랑은 워낙 숭맥 같은 위인이어서 첫날 밤에 신부의 옷을 벗겨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자 신부는 밤도 깊어 홀레행사로 종이토록 지친 몸을 쉬고 싶어 어서 신랑이 옷을 벗겨주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신랑은 꿔다 놓은 보릿자루마냥 신부와 마주앉은 채 아무리 기다려도 옷을 벗겨줄 기색을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신부는 성미가 워낙 말괄량이 같은지라 언제까지나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자기 손으로 옷을 훌훌 벗어버리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며 신랑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다. 저는 먼저 옷을 벗었으니 신랑님도 어서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오세요. 자기 딴에는 소박을 맞지 않으려고 선수를 친 것이다. 그러자 신랑이 기겁하며 말했다. 아니 신부가 자기 손으로 옷을 훌훌 벗어던지고 이불 속으로 들어가 먼저 눕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아니 신랑님이 옷을 벗겨주지를 않으시니 제가 제 손으로 벗을 수밖에요. 뭐라고? 아니 전에도 남자들하고 한 이불 속에서 같이 자본 경험이 많은 모양이지? 신랑은 이 한마디를 내던지고 부랴부랴 두루마기를 주워 입고 자기 집으로 밥이 달아나버리고 말았다. 그렇게 둘째 언니는 저녁의 밤에 소박을 맞게 된 것이요. 그러자 김삿갓은 참고 참았던 웃음을 웃으며 주인 노파에게 물었다. 두 언니는 그렇게 해서 첫날 밤 소박을 맞았다지만 막내 할머니는 어떻게 해서 첫날 밤 소박을 맞으셨습니까? 김삿갓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주인 노파의 첫날 밤이 가장 궁금해졌다. 두 언니가 모두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데다 어머니마저 그 일로 크게 상심한 나머지 그날부터 우라병을 앓으시더니 1년을 못 넘기고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셨다오. 이렇게 되자 나는 뭐 숫째 혼인을 하지 않고 처녀로 늙어 죽을 결심이었지요. 그러나 언니들은 자꾸만 혼인을 하라고 조르는 것이었어요. 언니들로서는 당연한 얘기겠지요. 그래 결국은 혼인을 하기는 하셨습니까? 언니들이 하도 졸라대서 나는 마지못해 혼인을 하기는 했다오. 그러나 나 역시 두 언니처럼 똑같이 첫날 밤에 소박을 맞게 된 것이지. 그리고 주인 노파는 자기 자신이 첫날 밤에 소박을 맞게 된 경위를 설명하였다. 삼형제의 막내딸인 동순은 열여덟 살 때 혼인을 하게 되었다. 상대는 고개 넘어 양지뜸에 사는 유추신의 장남이었다. 신부 동순은 혼인 날짜가 다가오자 언니들처럼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을까 봐 걱정이 태산 같았다. 그래서 앞서 혼인했던 언니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첫날 밤에는 반드시 다른 수를 써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첫날 밤을 맞은 신랑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았다. 첫날 밤에는 신부가 반드시 옷을 벗어야만 한다고 하는데 옷을 제가 직접 벗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랑님이 벗겨 주시겠습니까? 큰언니는 옷을 벗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워 소박을 맞았고 둘째 언니는 자기 손으로 옷을 벗은 탓에 소박을 맞은 고로 신부 동순은 신랑의 의사를 존중해 주므로써 소박을 면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신랑은 신부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자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놀라는 것이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신부가 제 손으로 직접 옷을 벗겠다고? 아니 신랑께서 옷을 벗겨 주시거나 저더러 벗으라고 하시던가 신랑님 좋으실 대로 하세요. 신부는 어떡하던지 소박을 맞지 않기 위해서 자기 정신이 아닌 듯 말을 했던 것이다. 신랑은 어처구니가 없는 듯 입을 딱 벌린 채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벼랑간 용수철 퉁기듯 벌떡 일어서며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K-10년이 얼마나 많이 놀아먹었으면 이 모양이야? 하며 쏜 쇠같이 밖으로 달아나 버리더라는 것이다. 하하하하 소박 맞을 운명은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군요. 예, 모두가 아버님 산소를 잘못 쓴 탓이지요. 주인 노파는 자기네 삼형제가 한결같이 첫날 밤에 소박을 맞은 것을 산소를 잘못 쓴 탓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 후로 세 분은 아무도 재혼하지 않으셨습니까? 김삿가씨 이렇게 묻자 주인 노파는 벌쩍 뛰듯이 놀라며 말한다. 여자가 한 번 혼인을 했으면 그만이지 재혼은 무슨 재혼입니까? 그렇다면 세 분은 명생만 혼인을 했다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일생을 전호로 늙어오신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런 셈이지요. 우리 세 자매는 아버님이 물려주신 이 집에서 함께 살아오다가 큰언니는 십 년 전에 돌아가셨고 작은언니는 삼년 전에 돌아가셔서 지금은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주인 노파는 한평생을 처녀로 늙어온 터라 칠십을 넘겼음에도 말씨가 처녀처럼 상냥하고 정갈스럽기가 이를 때 없었다. 이 깊은 산 중에서 혼자 살아가시기가 외롭지 않으십니까? 김삿가씨 이렇게 물어보니 노파는 고개를 살랑살랑 내져우며 대답했다. 낮이면 온갖 새소리를 들으며 농사를 짓고 밤이면 별과 달을 바라보며 살아온 탓인지 별로 외로운 줄은 모른다오. 언니들이 돌아가신 뒤에는 외로운 적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은 뭐 그런 외로움조차 남아있지 않다오. 김삿갓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산 윤선도의 오갈한 시조가 불현듯 떠올라 주인 노파패서 시조를 읊어댔다. 내 벗이 몇이냐 하니 수석과 송죽이라 동산에 달 오르니 그 더욱 반갑고야 두어라 다섯밖에 또 두어서 무엇하리 구름빛이 좋다하나 검기를 자주 한다 바람소리 맑다하나 그 질적 없노메라 좋고도 그 질적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김삿갓의 시조를 듣고 난 주인 노파는 말을 이었다. 청풍과 명월은 돈 한 푼 주지 않고도 이곳에서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김삿갓은 천날밤에 불행하게 소박을 맞고도 이를 운명으로 받아들이며 한평생을 보낸 여인의 삶이 불현듯 애처롭고 불쌍하여 신 백낙천에 여자들의 신세 한탄을 읊은 구절이 생각났다. 인생 모작 여인신 인생은 모름지기 여자로 태어나지 말지어라 백령 고락 타인 한평생의 고락이 남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잠자리를 찾아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는 동안 어느덧 거리는 더욱 어두워지기 시작하였다. 얼마 후 어디선가 종소리가 들리자 사람들이 저마다 도망이라도 치듯이 황급히 사라져버렸다. 그리하여 그렇게도 야단스럽던 한양의 거리가 삽시간에 쥐죽은 듯 고요해졌다. 김삿갓이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조금 전 들렸던 종소리는 통행금지를 알리는 인정소리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양도성에 통행금지가 있다는 것을 아이턱이 없는 김삿갓은 아니 그 많던 사람들이 벼랑간 어디로 가버렸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지고 어둠이 깔린 거리를 혼자서 유유히 걷고 있었다. 얼마를 걸어가다 보니 저만치서 밤에 궁중과 장안 안팎을 순찰하던 군조린 듯한 사람 내대식 김삿갓 쪽으로 비호같이 달려와 둘러쌌다. 이놈아 이 도둑놈 통행금지 시간에 이놈은 어디로 무엇을 훔치러 가는 것이냐 하고 벼락같이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아니 나는 도둑이 아니오. 이놈아 니가 도둑이 아니라면 어째서 통행금지 시간에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냐 통행금지? 아니 한양에 통행을 금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오. 아이고 이런 촌놈을 보았나 아니 너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왔기에 통행금지도 모른단 말이냐 아 나는 시골서 조금 전에 한양에 올라온 사람이오. 한양 땅에 통행금지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오. 그러자 군조들이 큰 소리로 웃으며 말을 한다. 하하하하 아이고 이 통행금지도 모르는 이런 시골뚜기를 잡아다 가둘 수도 없고 이걸 어쩌지? 그러자 두목인들 싶은 수라군이 말을 하는데 아무 생길 것도 없는 놈을 잡아다 가두면 뭘 하겠어. 숫재 광교 다리 밑에 움막 아이들한테 갖다 맡기지. 그러면서 김삿갓을 쳐다보며 말했다. 이놈아 한양에는 통행금지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다녀라. 그러자 김삿갓은 기가 막혔다. 본시 하늘과 땅이란 남녀노소 귀천을 불문하고 만인이 공유하는 소유물이 찐대 누구나 낮이나 밤이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곳이 땅이 아니던가. 그러나 이렇듯 황당한 경우를 당하고 보니 땅을 마음대로 밟지 못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하였다. 그러나 잠자리를 구하고 있던 차에 술라군 이야기로 짐작헌데 잠자리를 구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아, 그거 참 다행이다. 그렇게 김삿갓은 광교 다리 밑 움막이라는 곳이 궁금해졌다. 지금 나를 데려가는 곳이 어떤 곳이지요? 하고 광교 다리 밑으로 자신을 데리고 가는 술라군에게 물어보았다. 이놈아 통행금지도 모르는 놈이? 그런 건 알아서 어쩌겠다는 것이냐? 감옥 속에서 자는 것보다는 백번 나올 것이니 잠자코 따라오너라. 그리고 오늘 밤은 움막에서 자고 내일 아침 파루가 울리거든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란 말이다. 잠시 뒤 김삿갓이 광교 다리까지 끌려와 보니 다리 아래 개청가에는 제법 큰 움막이 쳐져 있고 그 움막 속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순라군은 김삿갓을 다리 위에 세워놓고 움막에 대고 소리를 크게 지른다. 얘들아 통행금지도 모르는 촌사람 하나 데려왔다. 오늘 밤 너희 틈에 재우고 내일 아침에 보내주도록 하거라. 그러자 움막 속에서 네댓 아이들이 날치기처럼 잽싸게 달려 나오더니 김삿갓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순라군에게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아저씨 아저씨 오늘은 좀처럼 구하기 어려운 비단 구렁이 한 놈을 잡아왔어요. 그 놈을 구하먹으면 아저씨 가운데 다리가 뻘떡뻘떡 일어설 텐데 한번 써보세요. 아저씨한테는 특별히 싸게 드릴게요. 아하 구렁이를 팔아먹으려고 덤비는 소리였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허허 이놈들이 광교 다리 밑에 사는 땅꾼 놈들이로구나 하고 아이놈들의 정체를 대뜸 알아낼 수 있었다. 순라군이 웃으며 대답했다. 얘기 이놈들아 나는 그딴 거 먹지 않아도 밤마다 육봉이 후끈후끈 달아올라 못 견디 지경이다. 내가 무엇 때문에 그 비싼 돈을 내고 그런 걸 사 먹느냐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어서 어서 이 손님이나 받아라. 에이 아저씨가 안 쓰시려거든 돈 많은 부자 양반들한테 좀 팔아주세요. 삼백량만 받아주시면 이번에는 섭섭치 않게 구문으로 백량을 드릴게요. 응응 알았다 알았어. 장사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고 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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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님이나 받아. 예 손님은 받을 테니까 이번 구렁이는 아저씨가 좀 꼭 팔아주세요. 우리들은 이번에도 아저씨만 믿어요. 알겠죠? 순라군과는 예전부터 어떤 거래가 있었든지 땅꾼아이들은 그렇게 당부를 하고 김삿갓을 옴막으로 데리고 들어왔다. 아이고 아저씨는 어쩌다가 여기까지 끌려오셨소? 한양 도성에 통행금지가 있다는 것이 정말 모르셨던가요? 그래 나는 한양이 조행이라네. 하늘 아래 땅은 누구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곳인데 통행금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김삿갓은 무신결에 통행금지에 대한 비난을 한마디 했다. 그러자 땅꾼아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손뼉을 치며 웃는다. 하하 그거 참 옳은 말씀입니다. 하늘 아래 땅은 누구나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인데 대감이니 영감이니 하는 나이 도둑들을 보하려고 통행을 금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얘기지요. 광교 다리 밑에 있는 땅꾼들의 옴막은 겉으로 보기에는 허술하게 짝이 없었는데 김삿갓이 이곳에 와서 옴막 안을 두루 살펴보니 아이들의 살림살이가 놀랄만큼 풍성하였다. 오늘 밤은 아저씨도 우리와 한 식구예요. 밥은 넉넉하니까 많이 잡수세요. 하며 늦은 저녁을 차려내는데 게다리 소반에 얹힌 저녁 반찬만 하여도 호박볶음에 낙지 젓갈이 차려져 있었다. 그리고 돼지고기 구운 것과 훈제 오리고기며 부추무침에 각종 쌈, 채소조차 없는 것이 없으니 정승 때 잔치상이 부럽지 않을 시경이었다. 김삿갓은 땅꾼 아이들이 이렇게 처음 보는 사람에게조차 스스럼 없이 인정을 베푸는 것을 보니 그들의 인간성은 대문을 겹겹이 걸어잠그고 허세를 부리며 살아가는 한양 양반님네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다정다감하게 느껴졌다. 그러면 나도 자네들과 같이 먹기로 하겠네. 김삿갓은 몹시 허기지던 반인지라 염치 불구하고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넌지시 말을 걸었다. 자네들이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을 보니 장사가 잘 되는 모양일세 하며 그들의 생활상을 떠보았다. 그러자 우두머린듯 싶은 땅꾼 아이가 자신만만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한다. 예, 우리들의 장사는 언제나 잘됩니다. 그것만은 자신있게 장담할 수 있지요. 어허, 그래. 장사란 경기를 타는 법인데 자네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장담을 하는가? 물론 다른 장사라면 시세와 물량에 따라 굴곡이 있겠지요. 그러나 뱀 장사만은 땅 짓고 헤엄치기인걸요? 어째서 땅 짓고 헤엄치기란 말인가? 얼핏 들어서는 알 수가 없네. 생각해 보세요. 사내들 치고 계집 싫어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좋아하는 계집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나 돈이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아 하초가 영 신통치 못한 법이지요. 정고 아름다운 소실이 있어도 배꼽 아래 물건이 영 신통치 못하니까 값은 고하간에 뱀을 사먹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네 장사는 경기도 안 타고 땅 짓고 헤엄치기지요. 김삿갓이 듣고 보니 과연 그럴듯한 소리였다. 아까 잠깐 듣자 하니 구렁이 한 마리에 삼백냥이라 하던데 뱀의 값이 그렇게나 비싼 것인가? 아저씨도 참 뱀의 값이 너무 싸버리면 뱀을 사려는 사람이 효과를 의심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처음부터 높은 값을 불러놓고 흥정을 할 때 못 이기는 척하고 조금 깎아주면 인심도 얻고 뱀도 팔 수 있고 서로 좋은 일이지요. 아하 그래도 그렇지 뱀 한 마리가 삼백냥이면 너무 비싸군. 이건 일종의 사기로구먼. 안 그래? 김삿갓이 웃으며 이렇게 말을 하자. 땅꾼 아이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이렇게 말했지요. 아저씨는 잘 모르시는가 본데 한양 장안의 부자 양반들은 모두가 백성의 등을 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돈을 좀 나눠 먹기로 무슨 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하하 아하 그 말을 듣고 보니 자네 말에도 일리가 있네 그려. 그러고 보면 세상 만사가 돌고 돌아가며 절로 균형을 이루게 되는 모양일세. 우리들은 뭐 그런 어려운 이야기는 몰라요. 아무튼 뱀이라는 것은 값을 비싸게 부를수록 잘 팔리는 법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돈이 썩어나는 양반들에게는 돈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오직 정력을 왕성하게 하는 것만이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허 그렇기도 하겠네. 다음날 아침 땅꾼 아이들은 아침을 먹기 무섭게 제각기 꼬챙이와 자루를 하나씩 들고 운막을 나서며 김삿갓에게 이렇게 말한다. 우리들은 이제부터 산으로 뱀을 잡으러 갈 거예요. 아저씨는 서울 구경을 다니다가 잠자리가 없거든 우리한테 또 오세요. 밤사이에 정이 들었는지 고맙기 짝이 없는 소리를 한다. 말만 들어도 고맙네. 덕분에 신세를 많이 지고 가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갈 곳은 많은 사람이니 섭섭하지만 이만 작별하세. 그리고 앞으로 건강하고 일 열심히 하면서 돈도 많이 벌게 그렇게 되기를 빌어줌세. 그래요? 어? 이거 섭섭해서 어떡하죠? 그러면서 땅꾼 아이들은 저희끼리 눈짓을 하더니 한 아이가 역전 열량을 불쑥 내민다. 그러면서 이거 몇 푼 안 되지만 가시다가 술이라도 한 잔 사드세요. 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 밤새 신세를 진 것도 고마운 일인데 돈까지 내밀다니 너무도 고마운 인정을 만났기에 김삿갓은 눈시울이 후끈 달아올랐다. 나는 본시 돈이 필요치 않은 사람인데 자네들이 정으로 주는 돈이니 이 돈을 고맙게 받겠네. 김삿갓은 엽전을 주머니 깊이 간직하고 다시 서울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오늘은 풍수지리상 백호의 길을 담고 있는 인왕산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인왕산에서 굽어보는 장안의 풍경은 글자 그대로 장관이었다. 만호 장안을 굽어보던 김삿갓은 어제 겪은 일들이 불현듯 떠올랐다. 한양 도성에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쓰고 살면서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밥 한 그릇 먹이려 하지 않으니 그게 어디 사람이 할 짓이란 말인가 그런 일에 비해 한다면 양반님네들이 멸시하고 더럽다 여기는 땅꾼 아이들의 고마움은 상대적으로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이었다. 한양이란 매우 극과 극의 삶이 서로 섞여 돌아가는 곳이로군. 이런 생각으로 장안을 내려다보던 김삿갓 갑자기 뒤가 마려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바위 사이에 쪼그려 앉아 장안을 내려다보며 뒤를 보려는데 벼랑간 방귀 한방이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낳았다. 어젯밤 땅꾼 운막에서 과식을 한 탓인지 방귀 냄새가 고약하기 짝이 없었다. 그러나 요란스런 방귀 한방이 뀌고 나니 속이 그렇게도 시원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김삿갓은 뒤를 보며 다음과 같은 즉흥시의 한 수를 을퍼댔다. 방문인왕 제1성 인왕산에서 똥을 누려니 방귀가 먼저 터져나와 향진 장안 억만가 향기로운 냄새로 온 장안이 진동했다. 이 시는 김삿갓이 인심사나운 한양도성을 떠나는 이별의 시이기도 했다. 제천과 원주 사이의 산길을 진종히 걸은 김삿갓 힘도 들고 허기도 지는데 석양노을조차 붉게 물들고 있었다. 정처없는 나그네의 심사가 가장 고된 시간은 지금처럼 저녁노을이 짙게 깔리는 시간이다. 유람을 떠난 바가 아니라면 수중에 돈이 넉넉히 있을 리 없고 그러다 보니 먹고 잘 곳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김삿갓이 이런 마음 급한 해걸음에 어떤 마을에 다다르니 마을 한복판 고래등 같은 기와집 마당에는 큰 잔치를 벌이는지 많은 사람들이 분주에 오가며 한편에서는 떡을 치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을 붙이는 등 그야말로 야단법석이 났다. 김삿갓은 전을 붙이는 고소한 기름 냄새에 더욱 허기가 느껴져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았다. 이 댁에 좋은 일이 있는 모양이지요. 아따 이 양반이 내일 이 집 주인이신 오진사님 진갑날이라는 것을 모르시오. 게다가 이번 진갑잔치에는 본관 사또님께서 오시기로 하여 돼지도 잡고 큰 암소도 잡았다오. 그럴사 옆에 있던 사람이 희책하듯 한마디 하는데 아 이 사람아 사또께서 내일 오실지 안 오실지 몰라서 진사어른이 사랑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골머리를 앓고 계신다는데 당신은 무슨 연휴로 오신다는 장담이야? 어? 허긴 허허 두 사람이 주고받는 말의 의미가 야릇하여 김삿갓이 물었다. 사또님을 초청했으면 오신다 안 오신다 안 오신다 대답을 하셨을 것이오. 대답을 하지 않으셨다면 모르겠거니와 도대체 어떤 까닭에 오신다 안 오신다를 모른다 하시오. 그러자 나중에 말을 거둔 사람이 말하기를 진사어른께서 며칠 전 사또님께 사람을 보내 저희 집 진갑 잔치에 꼭 왕님에 주십시오 하고 서한을 보냈는데 사또께서 즉석에서 답장을 써 주시긴 했답니다. 아이 그런데 그 답장의 내용이 얼마나 어려운지 오시겠다는 건지 안 오시겠다는 건지 에이그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사또께서 어떤 답장을 보내셨기에 설왕설레하고 있단 말이오. 혹시 암호로 당신 의사를 보낸 것 아니오? 김삿갓이 이렇게 묻자 아이고 천만에요 명명백백 알아볼 글자로 쓰셨다는데 도무지 그 뜻을 알 수 없어 신사님과 사랑에 든 선비님들이 전정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호호 그거 참 우습구려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또의 답장을 혹시 나한테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소? 내가 한번 풀어보아드릴 더이니 김삿갓이 이렇게 말을 하자 아이고 여보쇼 유명한 선비들조차 알아보지 못한다는 편지를 당신 따위가 무슨 재주로 알아보겠소? 하며 김삿갓을 싹 무시하는 태도로 말을 한다. 그러자 김삿갓이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편지라면 나에게도 한 번쯤 보여주기로 손해가 날 것은 없지 않소? 개똥도 때로는 약이 된다 하였으니 속는 셈 치고 사랑의 진사님께 내 말을 전해 주시오. 김삿갓은 저녁을 얻어먹을 속셈으로 이딴 큰 소리를 치고 나왔다. 그러자 마을 사람은 김삿갓의 허술한 차림새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하는데 아이 당신은 난 놓고 기억자도 알아볼 것 같지 못하구먼 아이 무슨 배짱으로 흰 소리를 하는가 그러자 김삿갓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하하하 길고 짧은 것은 맞대 보아야 알 수 있다 하지 않던가요? 아무 소리 말고 사랑해 내 뜻을 전하시오. 이렇듯 김삿갓이 당당하게 나오자 사내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저희끼리 말하였다. 여보게 최서방 이 양반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사롭지 않구먼 자네가 사랑에 올라가 진사어른께 이 양반 얘기를 전해 올리게 아이 그랬다가 진사어른께서 야단을 치시면 어쩌지 야단은 무슨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으로 이 양반을 보좌하실 것이 틀림없네 그럴까 에이 그렇다면 내 다녀옴세 그래 하여 최서방이라니가 그래야 그래야 사랑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잠시 뒤 최서방을 앞세운 오진사가 나타났는데 얼마나 속이 탔던지 손님을 불러올리지도 못한 채 몸소 달려나왔던 것이다 사또의 답장을 읽어봐 주시겠다는 어른이 어느 분이시오 하며 김삿갓을 찾는 것이었다 김삿갓이 김삿갓이 오진사 앞으로 썩 나서며 정중히 머리 숙여 인사를 하는데 지나가던 과객이오시다 댁에서 어떤 편지로 인해 심려중에 계시다기로 시생이 그 내용을 풀어볼까 하여 신뢰를 무릅쓰고 사람을 들여보냈던 것이옵니다 오진사는 마치 구세주를 만난 듯 김삿갓을 사랑으로 정중히 모셔 올리며 말한다 어서 올라 가십시다 어려운 것을 도와주시겠다니 고마운 일입니다 이렇게 오진사의 안내로 사랑에 들어가니 사랑방의 크기와 규모가 가히 고대광실이었다 그리고 넓은 사랑방 안에는 사또의 편지를 읽어봐주려고 모여든 십여명의 늙은 선비들이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있는 그들의 얼굴에는 편지의 해석이 뚜렷하지 못했던 탓인지 겸연쩍은 표정이 면면히 보이고 있었다 주인은 김삿갓에게 그들을 일일이 소개하고 난 뒤 손수 술을 한잔 권하며 말을 하였다 우선 술을 한잔 드시고 나를 꼭 좀 도와주소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모두 이름난 학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또의 편지를 알아보는 분이 한 분도 없으니 나로서는 애가 탈 누르십니다 김삿갓은 주인의 말을 면전에서 직접 들으니 과연 어지간히 곤란한 지경인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술을 한잔 마시고 나서 비인 술잔을 늙은 선비들에게 골고루 한 번씩 돌려주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환심을 사서 술을 여러잔 얻어먹을 심산이었다 늙은 선비들은 술을 한잔씩 받으면서도 김삿갓의 행색이 못마땅 했던지 또 자신들이 풀지 못한 사또의 편지를 자기가 풀겠다고 나타난 그를 몹시 아니꼽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나 김삿갓은 늙은 선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출출하던 차였기에 술과 안주를 닥치는 대로 주워먹었다 이웃고 주안상을 물리자 오진사는 문갑 속에서 사또의 편지를 꺼내 보이며 김삿갓에게 말했다 이것이 바로 사또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친피 서찰이오시다 우리집 진갑잔치에 꼭 참석해 주십사 하는 초청장을 보냈는데 사또께서 보내온 답장에 문장의 내용이 어찌나 괴상한지 사또께서 오시겠다는 말씀인지 혹은 못 오시겠다는 말씀인지 도무지 알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 펼쳐보시고 사또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삿갓은 방한 선비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사또의 편지를 펼치기 시작했다 사또의 편지는 한지로 두겹이나 쌓여 있어 겹겹이 벗겨야 했고 김삿갓은 편지의 내용이 한지의 두께로 보아 매우 복잡하려니 생각하였다 그러나 정작 알맹이를 꺼내보니 사또의 편지는 한지 반절 크기에 지면에 거다른 글씨로 내불왕 내불왕 이렇게 단 여섯 글자만이 쓰여있을 뿐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 내용이 너무나 간단한데 놀랐다 허허 대산명동 설리필리라더니 정작 편지의 내용은 장난기가 철철 넘쳐 흐르는구나 그렇다면 음 편지의 내용이 매우 기묘한 문장이군요 김삿갓은 우선 생각할 여유를 갖기 위해 중얼거려 보였다 방 안에는 잠시 숨 막히는 긴장감과 정적이 맴돌았다 오진사는 참고 기다리기가 초조했던지 선생 어떻습니까 사또께서 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못 오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삿갓은 대답 대신 다시 혼자 중얼거렸다 어허 사또하고 주인 어른하고는 친분이 매우 두터우신가 보구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장난스러운 편지는 보내지 않으셨을 더인데 그렇게 김삿갓은 무척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남의식 경사스런 자리에 이런 장난기 어린 편지를 보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오진사는 만면에 웃음을 웃으며 자랑스럽게 말을 했다 이 편지 속에 우리들 사이의 친분에 관한 이야기도 들어 있소이까 선생께서 그렇게 물어보시니 하는 말이오만 본관사도 하고 나하고는 가깝다 뿐이겠소이까 비록 지금은 관과 민으로 다르지만 우리 두 사람은 어려서는 동문수학하면서 별의별 글장난을 주고받아온 사이랍니다 김삿갓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또의 편지는 진갑찬치에 틀림없이 참석하겠다는 의사가 확실하다는 판단을 하였다 왜냐 하면 친구지간에 초청을 받고 모돌 형편이라면 한마디 사과를 뜻하는 글이 있어야 하거늘 사또의 답장에 쓰인 글은 단 여섯 글자로 그런 빛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간판 김삿갓은 대뜸 편지의 내용을 선언해 버렸다 사또 어른께서 반드시 오시겠다고 하셨으니 영접할 준비를 서두르시지요 오진사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대물었다 내불왕 내불왕의 풀이가 어떻게 되기에 그런 해답이 나오게 됩니까 그러자 자기들은 머리를 쥐어짜도 얻지 못한 해답을 자신 마음만하게 답안을 내놓는 김삿갓에게 열등감을 느낀 선비들이 제각기 한마디씩 하는데 귀공은 그 문장을 어떻게 해석했기에 그런 답안을 내리시오 그 문장을 어떻게 사또가 오시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지 설명을 좀 들려주시오 아 제가 왜 그런 해석을 했는지는 여러분들도 이모조모로 분석을 해보시지요 그러면 반드시 저와 같은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하며 김삿갓은 자신을 고깝게 여기는 선비들을 향해 당신들은 아직도 모르겠소 하는 어트로 한마디 했다 선비들은 김삿갓의 이같은 말을 듣고 모두 얼굴이 머쓱해지며 제각기 심각한 생각에 잠긴다 그러자 오진사도 답답한 심정을 견딜 수 없었던지 여보시오 선생 나는 편지의 내용을 알 수 없어 속이 다다 못해 이제는 간이 타오를 지경이오 그것은 이곳에 모신 선비들도 모두 궁금하기는 매일반일 것입니다 편지의 내용을 알고 계시다면 애를 태우지 말고 속시원히 말씀해 주시오 하며 간청을 하였다 그러자 김삿갓이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이 편지는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옵니다 네불왕이 두개로 겹쳐져 있어 혼동을 일으킬 뿐입니다 그러니 읽을 때는 점을 찍는 위치에 따라서 같은 글자임에도 풀이는 두 가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오진사와 선비들은 누구도 사깟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다 오히려 그런 설명만을 들어서는 알 수 없으니 쉽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시오 하였다 하하하하 아니 이렇게까지 설명을 하였는데도 모르시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제가 우리말로 표현해 드리지요 네불왕의 네불에 점을 찍으시고 왕과 뒷글자의 네 다음에 점을 찍으시고 불왕의 점을 찍고 제각기 도를 달아 해석하면 오지 말라 해도 가겠는데 하물며 오라고 하는데 가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되옵니다 김삿갓의 설명을 듣고 난 좌중에는 벼랑간 감탄의 탄성이 터졌다 어허 과연 듣고 보니 선생의 해석이 귀신과 갓소이다 아이고 아닌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늙은이들은 머리가 아둔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구려 그렇게 모두 감탄해 맞이 않는데 오진사는 무릎까지 치면서 칭찬을 한다 선생님 덕분에 만사가 시원하게 풀려서 내가 이제야 살아나게 되었소이다 그리고 아랫사람들을 급히 불러 여봐라 내일은 사또 어른께서 영광스럽게도 우리 집에 행차하실 것이니 이제부터 음식도 특별히 만들도록 하고 내일 아침에는 사또을 마중나갈 채비도 하도록 하라 한 뒤 추가로 분부를 내리는데 지금 우리 사랑에는 귀한 선비님이 와 계시니 술상을 새로 푸짐하게 자려내오도록 하라 이리 하여 이리 하여 김삿갓은 사또의 장난기 어린 편지를 풀어준 덕분에 술과 음식을 배불리 얻어먹었고 그날 밤 오진사댁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편히 지낼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이 밝자 잔치 준비로 다시 집안이 시끌벅적 하였다 게다가 사또의 행차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정갈이 자 오진사는 직접 마중을 나간다고 야단 법석이 일었다 김삿갓은 이쯤에서 아침을 한술 얻어먹고 조용히 오진사 집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어제저녁 오진사 집 사랑에서의 일을 회상하며 빙글에 웃으면서 자취를 감춰버렸다 오진사의 집을 떠나온 김삿갓은 원주를 향해 걸어갔다 때는 가을이 짙어져 산길 사이에 산들 바람이 제법 차갑게 느껴졌고 하늘에는 어느새 기러기가 끼룩끼룩 되며 떼지어 날아가고 있었다 김삿갓은 아침부터 스산한 기분이 들던 차에 갑자기 당나라 신 유우석의 시가 머리에 떠올랐다 하처추풍지 가을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오는가 소소송안군 솔솔 불어 기러기떼를 보내네 조례 입정수 아침부터 나무를 흔드는 바람소리 고객 고객 최선문 외로운 나그네가 먼저 듣노니 한참을 걸어가다 보니 사십쯤 되어 보이는 사나이가 새로 만든 듯한 무덤 앞에 엎드려 통곡하는 게 보였다 인정 인정 많은 김삿갓은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없어 사나이 옆으로 다가가 말을 걸었다 이보시오 누가 돌아가셨기 이리도 설 깨우시오 그러자 눈물 눈물 콧물로 얼굴이 범벅이 된 사나이가 고개를 들며 울음 섞인 목소리로 호소하듯 대답한다 얼마 전에 자식이 죽었는데 이번에는 마누라가 또 죽었으니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오 김삿갓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왔다 천지간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야 그 어떤 슬픔에 견주랴 김삿갓은 사나이를 이런 말로 위로해 주었다 인생이란 누구나 죽는 것이니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고 고정하시오 불가해서는 사람의 삶을 윤회로 보아 돌고 도는 것이라 하지 않소 그렇게 생각하면 죽음이란 반드시 슬퍼만 할 일은 아닐지도 모르오 사나이는 잠자코 삿갓의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지금 그의 슬픔은 몇 마디 말로 위로가 될 것 같지 않았다 이에 김삿갓은 즉흥시의 한술을 그의 앞에서 읊어 주었다 곡자 찬 찬 입을 품에 안고 혼자서 혼자서 밤새 울리 인간의 삶이란 것이 희노애락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교차되다 보니 어느 순간에 어느 순간에 그만 울고 그만 울고 돌아가 돌아가고 돌아가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기 쓸쓸할 터이니 오늘 밤은 나하고 댁에서 같이 지내면 어떻겠소 김삿갓은 장모님이 계셔서 처가 집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나이는 아내를 잃은 자신의 슬픔도 크지만 사랑하는 딸을 잃은 장모님의 슬픔을 헤아리는 참 갸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사나이는 김삿갓의 배려가 고마웠던지 다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다 저 고개를 넘어가면 초시댁이라는 집이 있소 70 넘은 노파 혼자 살고 있는 집이오 혹시 그곳에 가신다면 오늘 하룻밤을 쉬어 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나이는 비통한 가운데 이렇듯 길에서 만난 나그네의 잠자리 걱정까지 해주는 것이었다 김삿갓은 고맙다고 말을 하며 사나이에게 어서 아내를 잃은 슬픔을 주스릴 것을 당부하고 고개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라는 곳은 없어도 가고 싶은 곳이 많은 김삿갓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야 할까 방향을 남쪽으로 잡아 충청도를 거쳐 경상도나 전라도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경기도를 거쳐 한양과 황해에도 평안도를 가볼 것인가 어느 곳이든지 다 가보고 싶었으나 먼저 어느 쪽이든 길머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에라 모르겠다 지팡이를 공중에 던져 떨어지는 지팡이 꼬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결정한 김삿갓은 짚고 있던 죽장을 호공에 던져보니 둥실 떠올랐던 지팡이가 풀밭에 털썩 떨어지며 가리킨 방향은 서북쪽이었다 서북쪽으로 먼저 가라는 전괴가 나왔으니 그렇다면 경기도와 한양을 거쳐 황해도와 평안도를 가버리라 이렇게 결심한 김삿갓은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얼마쯤 내려가니 길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마침 나뭇근이 있어 길을 물었다 한양으로 가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하오 왼평길은 단양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은 제천으로 가는 길이니 한양으로 가려면 제천 원주를 거쳐야 할 것이요 고맙소이다 헌데 날이 저물어 하룻밤 신세를 질 곳을 찾아야 하는데 이 부근에 그럴만한 집이 있을까요 고맙소이다 그렇게 김삿갓은 김삿갓은 고개를 넘어 내대께 보이는 초가에 찾아들어 밥 한술 구걸하니 고맙게도 한 집에서 밥 한 상을 받게 되었다 그랬다 그런데 그런데 저녁상을 드려오는 그 집 주인의 얼굴에 수심이 잔뜩 껴있었다 김삿갓은 밥을 다 먹고 상을 물리며 주인에게 물었다 고맙게도 저녁을 주셔서 아주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보아하니 주인장께서 무슨 걱정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약간 당황한 빛을 보이며 말했다 아이고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원님을 모시고 살아가자니 하루도 걱정이 끊일 날이 없어 그렇습니다 아니 원님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니요 세상에 그런 일도 있습니까 자고로 고울 원님은 백성을 보살피고 보호하여야 할 묵민관인데 원님이 호랑이보다 더 무섭대서야 말이 됩니까 누가 아니라오 그러나 우리 고울의 원님은 전혀 그렇지가 못하오 주인은 이같이 말을 하며 한숨까지 내쉬었다 아니 원님이 어째서 호랑이보다 더 무섭다는 말씀인지 그 이유를 좀 들려주시지요 김삿갓은 피씨 무슨 곡절이 있으리란 생각에 주인에게 꼬치꼬치 캐물었다 주인은 한숨을 길게 쉬고 말을 했다 아 우리 고울 원님은 토색질이 얼마나 심한지 2년 전에 부임해 오자 이방을 통해 신임 사또를 환영하는 뜻에서 가가호호 무명 두피식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 때마다 새참비 생일 때는 수연비 아들 딸 여일 때는 혼수비 등등 서너 달을 멀다 하고 뇌물을 공공연히 요구해왔다오 그래서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버렸는데 이번에는 다른 고울로 영전을 가면서 천별금 명목으로 집집마다 현금 수문양씩을 내놓으라고 닥달을 하니 아 우리 같은 가난뱅이가 무슨 재주로 수문양을 내놓을 수 있겠냐 말이오 아이고 그야말로 무서운 탕가 놀이로군요 백성들 사이에서 원성이 끊이지 않을 텐데 그런 자가 영전해 간다니요 아니 도대체 고울 원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성씨가 이가라는 것만 알 뿐 이름은 잘 모르지요 아이 그런데 그깐 놈의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겠소 내일 날이 박는 대로 동헌에 찾아가 따져보려고 하지요 아이고 아서요 아서요 한양에서도 으뜸 새도가로 꼽히는 제동대감의 뒷줄을 잡고 있는 모양인데 섣불리 따졌다가는 오히려 봉변을 당할 성십소이다 그렇다면 주인장께서는 전별금 수문양을 마련해 놓으셨소이까 에이 천만에요 그날 그날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형편인데 현금 수문양을 무슨 수로 마련하겠소 아직 추수도 못한 때이니 수중에 돈이 있을 수도 없지요 그렇다면 그 문제는 아무 걱정 마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주십시오 김삿갓은 생각이 되는 바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자 주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다 아이고 사또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노형은 무슨 재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나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입니다 전별금 수문양을 내는 대신에 영전을 축하하는 현판을 한 폭 써다 주면 돈은 돈보다도 더 좋아할 것이니 그 점은 안심하십시오 주인은 김삿갓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에이 노형이 글씨를 아무리 잘 쓰기로 돈밖에 모르는 사토가 현판 따위나 받고 만족할 것 같지는 않소이다 그건 어림도 없는 말씀이요 그러나 김삿갓은 웃으며 고개를 가로잡았다 당관 우리들은 돈도 좋아하지만 명예 또한 돈만큼이나 좋아합니다 자기를 지켜올려주는데 누가 싫다할 것입니까 이 문제는 내게 맡기시고 주인장께서는 현판이 될 만한 적당한 널판지 한 장을 내일 아침 일찍 구해 주십시오 다음 날 아침 김삿갓이 초반을 얻어먹고 나니 주인장이 구해놓은 널판지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만 하면 되겠소 이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현판감입니다 그리고 김삿갓은 즉석에서 붓을 들어 오대천지 주인 거사라는 글자를 휘갈겨 썼다 이게 무슨 뜻이오 주인장은 모르셔도 됩니다 내가 주인장을 대신하여 스무양 대신 사또에게 이 현판을 직접 헌납할 것이니 그리하십시오 김삿갓은 심리가 넘는 음내까지 현판을 몸소 매고 동헌으로 찾아가 원님 면회를 신청하였다 그대가 누군데 사또 어른을 뵙자고 하는 겐가 이방이 묻자 김삿갓씨 대답했다 사또 어른께서 이번에 영전을 가신다기에 시생이 영전을 축하하는 뜻에서 현판 한 폭을 써왔습니다 바라건대 사또 어른께 직접 상납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사또은 이방으로부터 그 말을 전해 듣고 기쁜 얼굴로 동헌마루로 달려나왔다 김삿갓은 허리를 정중히 숙이며 현판을 두 손으로 받들어올렸다 이 현판은 시생이 사또 어른의 영전을 축하하는 뜻에서 직접 쏜 것입니다 글씨가 치졸하오나 시생의 성의를 생각하시오 받아주시옵소서 사또가 글씨를 물끄러움이 들여다보더니 크게 기뻐하였다 어허 자네는 왕희지보다 더 명필일세 오대천지 주인거사란 물론 나를 가리키는 말이렸다 물론입니다 사또 어른의 지금까지 지적으로 보아 오대천지 주인거사라고 찬양하는 게 합당하다 여겨서 그렇게 써온 것이옵니다 다른 고울로 가시더라도 동헌대청마루에 이 현판을 꼭 걸어놓도록 하옵소서 아 참 좋은 생각이야 오대천지 주인거사라는 말만 들으면 내가 기상이 웅대한 인물임을 대번에 알아볼 수 있을게야 사또는 잠옷 만족스러운 듯 흥청거리다가 갑자기 고개를 옆으로 갸웃하며 물었다 화만 오대천지란 무슨 뜻이지? 김삿가씨 사또에게 오대천지 주인거사라는 현판을 써온 뜻은 탕간우리를 골려주려는 것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사또는 그런 눈치를 전혀 재지 못한 채 오대천지 주인거사란 말이 마치 자신을 영웅호걸에 견주어 지칭하는 것 같이 여겨졌다 김삿가씨는 속으로 웃음을 삭히며 사또에게 물었다 사또어른께서는 오대천지 주인거사란 무엇을 뜻하시는지 아시옵니까? 사또는 모른다고 대답하기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지 그야 모를 것은 없지 않는가? 고금경서를 두루 통달한 내가 오대천지 주인거사란 말을 모른데서야 말이 되겠는가? 오대천지 주인거사란 나를 위대한 인물이라고 칭찬하는 말이렸다 하고 큰 소리조차 쳐보이는 것이었다 김삿가씨는 웃음을 참아가며 물어본다 사또께서 오대천지를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 얘기사람아 글씨는 자네가 써와놓고 설명은 나더러 하란 말인가 사또어른께서 워낙 박학다식하기에 가르침을 받고자 하옵니다 아, 응, 그래 자네가 나의 가르침을 받고 싶다고 어, 뭐, 그렇다면 내가 설명해 줌세 사또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더니 얼굴을 들며 자신의 찬 어조로 말을 하였다 아, 잘 들어보게 오대천지란 거다란 천지가 다섯 개 있다는 말이렸다 대천지란 영원불멸의 천장지구를 뜻하는 것으로써 옛날부터 석학들은 천장지구란 말을 즐겨 써왔다네 노자의 도덕경에도 나오지만 백낙천의 유명한 장안가에도 천장지구란 글이 등장하고 송지문의 시에도 또한 천장지구가 나오니 그런 것들이 바로 대천지라는 것이야 내 말 알아듣겠나? 김삿갓은 깜짝 놀랐다 사또를 무지막지한 탕관오리로만 알았는데 대천지를 해석하는 경륜이 고금경서에 눅통한 대학자의 면모를 보였다 아니, 이렇게도 유식한 사람이 어째서 탕관오리로 타락해버렸을까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김삿갓은 사또가 한층 더 가증스럽게 여겨졌다 그러나 제가 현판에 써다드린 오대천지란 말은 사또께서 지금 말씀하신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써다드린 것입니다 하고 눈 딱 감고 말해버렸다 아, 이 사람아 그렇다면 무슨 뜻으로 오대천지라 썼단 말인가 이골 백성들이 말하는 오대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사또 어른이 뇌물을 잘 받아 자신다고 금천은지요 둘째는 사또 어른이 색과 술을 좋아하신다 하여 화천주지요 셋째는 백성들이 느끼는 고울원의 인심이 암흑천지와 다름없으니 혼천흑지요 넷째는 백성의 원한이 사무친다 하여 원천한지요 다섯째는 탕관오리가 천만다행으로 이 고울을 떠나게 되어 백성들이 그야말로 고맙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아 말을 하니 사천사지라는 뜻이옵니다 백성들이 이 상과 같은 다섯 가지를 오대천지라 하기에 시생이 시생이 그런 뜻으로 오대천지 주인거사라는 현판을 써다 바치게 된 것입니다 아이여 마라 거기 누구 없느냐 이놈을 당장 끌어내어 능지 처참을 시켜라 이렇듯 사또는 길길이 뛰며 김삿갓을 끌어내어 죽여 없애라는 명을 내렸다 그러나 마침 동헌들에는 사또의 분부를 거행할 군관은 한 사람도 없었다 사또는 또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여봐라 이 방 어디 갔느냐 이놈을 당장 끌어내진 못할까 그러나 김삿갓은 사또에게 태연이 말을 했다 사또어른 고정하시지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시면 아무리 사또라도 큰 소리는 못 치실 것이요 사또는 이 말을 듣더니 깜짝 놀라며 황급히 되묻는다 아 아니 그대가 뉘이길래 감히 내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가 사또는 한양에 계신 제동대감을 잘 아시겠지요 나는 제동대감의 생질로 지금 민정시차를 다니는 중입니다 김삿갓은 이 사또의 뒷배경이 제동대감이라는 말을 들은 바 있어 자신의 제동대감의 생질이라고 대포를 놓았던 것이다 그러자 금방 잡아주게 있듯 길길이 뛰던 사또가 제동대감의 생질이라는 말을 듣고 몸을 벌벌이 떨기까지 하면서 김삿갓에게 연방 머리를 조아려 보였다 아이고 아이고 선생님께서 제동대감 댁 생질님 이시라고요 아이고 그러시다면 존경하신 몸이 어떻게 이런 벽지까지 아이고 미처 몰라베서 죄송스러운 말씀 다할 길이 없사옵니다 하고 쩔쩔매며 말했다 나는 외숙부의 특명을 받고 민정 시찰을 나온 길이라오 따라서 나의 신분을 함부로 밝혀서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또에 대한 이 골 백성들의 원성이 하도 크기에 어쩔 수 없이 한마디 중고를 하기 위해 들렀소이다 그런 줄 아시고 행여 백성들 원성을 듣지 않도록 하시오 아시겠소 그럼 나는 이만 가겠소이다 김삿갓씨 동원을 나오려 하자 사또는 황급히 김삿갓의 소매를 잡았다 아이고 귀하신 몸이 모처럼 여기 오셨다가 이렇게 섭섭하게 가셔야 되겠습니까 하룻밤 편히 쉬시면서 박주라도 한잔 하셔야지요 말씀은 고맙소만 나는 누구에게서도 향연을 받을 입장이 아니라오 외수께서도 그런 것을 걱정하실터 김삿갓은 김삿갓은 이런 말을 내던지고 동헌 대문 밖으로 유유히 걸어놨다 이 사또는 쩔쩔매며 김삿갓이 행여 무슨 말을 할까 노심 조사하며 졸졸 뒤를 따라 나왔다 그만 들어가시고 떠나면서까지 골백성의 원성을 듣지 않도록 재차 당부하는 바이오 이 한마디를 끝으로 김삿갓은 동헌을 벗어났다 생각하면 통쾌하기 짝이 없는 연극이었다 골백성들에게 호랑이같이 군림하고 포악한 악정을 잇산던 사또가 제동대감의 생질이라고 큰소리친 김삿갓을 만나자 고양이 앞에 쥐처럼 꼼짝못하고 쩔쩔 매다니 이 얼마나 우습고 잘못된 일인가 김삿갓은 비록 악이 없는 거짓말을 했지만 나라의 근본인 백성의 입장에서 당관 우리를 혼내주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제천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참 좋습니다 선비들은 무릎을 쳤다 김삿갓은 얻어먹을 것을 먹었으니 이제 볼일은 다 끝났다 생각되어 부시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 벌써 가시렵니까 선비들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바람처럼 왔으니 바람처럼 가야지요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납시다 김삿갓은 삼거리 삼거리 길에서 중을 만났다 그는 무료하던 차에 잘되었다 생각하고 슬쩍 문자를 써서 말을 걸었다 무녀 소승 하철에 여보시오 젊은 스님 어디서 오십니까 그러자 젊은 중도 냉큼 문자로 대답을 하여왔다 소승 금강네 소승은 금강산에서 옵니다 이렇게 일단 인사 겸 대화가 오가자 두 사람은 자연히 길동무가 되었다 날이 어둡기 시작했는데 시주께서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젊은 스님의 말은 매우 정중했다 그를 할 줄 아는 과개 김을 알았기 때문이리라 정처없이 나선 길손입니다 갈 곳이 따로 있겠습니까 이 금방은 사나운 짐승들이 많이 출몰하는 곳입니다 바쁜 길이라도 어두운 때는 삼가셔야 합니다 다행히 소승의 암자가 멀지 않으니 유하고 가십시오 김삿갓으로선 듣던 중 아주 반가운 소리로 귀가 번쩍 트였다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는 모양이다 아 스님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하룻밤 묵을 곳을 염려하고 있던 터였습니다 젊은 중을 따라가는 김삿갓의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다 금강산 금강산에서 오신다고 하셨지요 예 유점사에 갔다 오는 길입니다 유점사라면 금강산 제1의 명찰로 들었는데 예서 몇 리나 되는지요 한 30리쯤 될 겁니다 그나저나 시주께서는 금강산길이 초행이신가요 예 처음이지요 가도 가도 80리길이라고 하는군요 김삿갓이 길에서 들은 대로 말을 건넸다 산길은 원래 정확한 거리를 헤아리기 어렵죠 그런가 봅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 눈앞에 조그만 암자가 나타났다 숲속에 자리 잡고 있어 얼핏 보기에는 멋들어진 누각처럼 보였다 변변치 않으나 드십시다 김삿갓은 젊은 중에 안내를 받아 객방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사미승이 저녁상을 가져왔다 쌀과 조가 반반씩 섞인 밥이었다 차는 모두 산나물이었다 소찬입니다만 시장하실 터이니 어서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김삿갓은 정갈한 산나물찬이 구미에 당겼다 밥상을 물리자 젊은 중은 김삿갓 앞에 자리를 잡고 앉아 말문을 열었다 시주께서는 아까 소승에게 글월로 물으셨는데 시나 시나 한 수 들려 주시겠습니까 어찌 고양이가 생선을 싫다 하겠는가 김삿갓은 사양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 일제는 무엇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여기는 산속이니 산풍경을 읊어주십시오 아하 산풍경이라 김삿갓은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즉시 노예가 시를 뽑듯 술술 식귀를 읊기 시작했다 약사 금강경 청산 개고려 기후 기력액 무흥단 주저 만일 금강산 경치를 버린다면 청산은 모두 뼈만 남으리 다음에 나귀를 타고 길소는 흥이 없다 다만 주저하겠지 우와 천하의 명시올시다 소승도 풍어를 좋아합니다만 시주께서 을프신 시를 지으려면 아마 한나절은 고생을 해야 얻을 것 같습니다 젊은 중이 이같이 격찬하자 김삿갓은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 원 칭찬이 과하십니다 다만 남의 것을 모방하였을 뿐입니다 겸손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젊은 중은 이렇게 말하고 김삿갓의 귀가 번쩍 트일 말을 해주었다 지금 금강산에는 명물이 하나 있습지요 금강산은 천하의 명산이니 명물이 어디 하나뿐이겠습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시 자라는 스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많은 신이 그분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제주를 겨루었습니다만 아직도 그분의 그를 꺾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하 그래요 김삿갓은 갑자기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호기심과 경쟁심이 동시에 이뤘던 것이다 불초 워낙 과문한 탓으로 그토록 고명하신 스님이 계신 줄 여지껏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스님은 어디 계십니까 여기서 약 30리쯤 올라가면 입석봉이라는 큰 봉우리가 나옵니다 금강산 제일이라는 만물상이 시작되는 곳이지요 그 아래 입석암이라는 정갈한 암자가 있는데 시승은 바로 그곳에 계십니다 과연 명승절지에 명승이 계시군요 불초 감히 고명하신 분과 겨룰 수야 없습니다만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야 시주 뜻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라면 그 스님도 뒤지지 않으시는 분이나 가신다면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셔야 할 겁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 스님은 그 스님은 누구든 찾아오는 손님은 그를 알든 모르든 그의 실력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상대는 안 되지만 실력이 있다고 인정되면 쾌히 대접을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죽장으로 후러쳐 쫓아버립니다 물론 시주께서는 좋은 상대가 되시겠습니다만 김삿갓은 가이스로 흥미를 느꼈다 거참 재미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만약 겨루기를 하여서 지는 편은 이를 뽑아야 합니다 아마 그 스님이 비장하고 있는 자루 속에는 뽑은 이가 한 말은 넘을 것입니다 오호 대단한 지고 김삿갓은 진심으로 감탄했다 하지만 자신의 그리 짧아 서로 이를 뽑히는 한이 있더라도 꼭 가보고 싶었다 그날 밤 김삿갓은 시승 생각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주반을 얻어먹고 곧장 입석봉을 향하여 발길을 옮겼다 갈수록 산세는 더욱 험악해졌다 고개는 가팔랐고 청길랑 떨어지로 굴러내리는 물소리는 웅장하기조차 하였다 삼십리길이라고 하였지만 오후시가 넘을 때까지 절반쯤이나 온 듯했다 김삿갓은 배가 고팠다 이른 아침부터 산길을 내쳐 걸었으니 배가 고플 만도 했다 더구나 오시도 훨씬 지났지 않은가 물이라도 마시고 가야겠구나 그는 조심조심 계곡쪽으로 내려갔다 냇가로 내려가는 비탈은 가파르고 미끄럽기도 하거니와 돌멩이도 많았다 간신히 냇가로 나오자 의외로 냇가는 넓었다 더구나 그의 눈을 번쩍 뜨게 한 것은 냇가 벼랑 위에 아담한 정자가 있었는데 갓을 쓴 선비들이 모여앉아 있었다 별세상에 들어온 느낌이어서 한동안 김삿갓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정자를 바라보고 있었다 옳거니 시회를 열고 있나 보구나 김삿갓은 제정신이 들자 두루마기 자락을 벌렉이며 정자쪽으로 오르는 가파른 길을 급히 걸었다 그리고 그는 다짜고짜 정잔으로 올랐다 지나가는 과객입니다만 말썩이라도 빌릴 수 있을까요 화선지를 펼쳐놓고 시작을 하고 있던 선비들은 웬 놈이냐는 듯 김삿갓을 쏘아 보았다 흘린 것 흘린 것 흘린 것 같은데 흘린 것 흘린 것 아니 뭐 운이랄 것까지야 있겠소. 그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읊어보라고 하시오. 누군가 김삿갓을 얕잡아 보고 말을 하였다. 보시다시피 불초는 워낙 불항무식한 놈이어서 막연히 글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글자라도 말씀하시면 억지로라도 뜯어맞혀 보겠습니다. 그럼 금강산의 철경을 읊어보시오. 구경 좀 해봅시다. 아하 해보겠습니다만 불초가 글을 제대로 쓸 줄 모릅니다. 하오니 어느 분께서 대피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내친 김에 김삿갓은 바보 행세를 하였다. 아 참 세상 사이자니 별일을 다 보겠구먼. 아이 그래 글씨도 쓸 줄 모르면서 어떻게 시를 짓는단 말인가. 이거야말로 기상천외한 일이로군. 좋소. 내가 대피를 할 터이니 어서 불러보시오. 얼굴이 동그란 선비가 별꼴을 다 보았다는데 무릎까지 치면서 붓을 틀었다. 그럼 부르겠습니다. 소나무란 글자를 두자 쓰십시오. 김삿갓은 먼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다. 음 소나무 송자를 두자 쓰라는군. 송송이라. 자 썼소. 다음에는 잔나무란 글자를 두자 쓰시오. 잔나무 백자로군. 썼소이다. 그러면 그 뒤로 바위라는 글자를 두자 적어주시오. 바위 암자로군. 썼소이다. 끝에다 돌다라는 글자를 붙여주시오. 어 돌해라. 썼소. 이쯤 되자 좌중의 선비들은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침들을 꼴깍꼴깍 삼키며 글이 이루어가는 과정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럼 이제는 행을 바꾸어 물이란 글자를 두자 쓰시오. 물 숫자 두자라고. 어 썼소. 다음으로는 산이란 자를 두자 쓰시오. 어 메산자라. 썼소. 그럼 곳곳이라는 글자를 두자 써주시오. 고처라는 글자군. 네. 썼소. 그럼 끝에다. 왜 기이하다고 할 때 쓰는 자 있지요? 그 자를 한 자 써주시오. 어 이상할 기자로군. 썼소이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끝났으니 붙여서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비들은 김삿갓이 부르는 대로 옮겨 적은 화선지에 조합된 글을 보고 깜짝 놀랐다. 어? 세상에 이럴 수가. 송송백백 암암회 수수산산 처처기 소나무 잣나무 바위가 돌고 돌아 물도 산도 곳곳이 기묘하도다. 어? 이거 천하의 명실세. 선비들은 그를 읊졸이고 나서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그들은 이미 금강산에 두고 읊은 수많은 시를 많이 보아온 터였다. 그러나 지금처럼 금강산의 아름다운 절경을 쉬운 글자만 사용하여 딱 두 줄로 간결하게 적은 것은 처음이다. 어허! 금강산의 경치를 이렇듯 쉽게 나타내는 방법도 있었구먼. 누군가는 탄식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들은 금강산 곳곳의 절경 앞에 할 말을 잇고 이것을 글로 옮기 적당한 문구를 찾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보잘것 없이 초라한 나그네는 물 흐르듯이 쉬운 글자로 술술 읊어버리니 감탄만이 나올 뿐이었다. 아니 이런 재주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어찌 그토록 시침을 떼셨습니까? 우리가 그간 신뢰가 많았습니다. 과히 섭섭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제가 뽐낸다고 이 주제꼴에 빛이 나겠습니까? 칭찬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선비들은 하인을 부르더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술상을 차려 김삿갓을 상좌에 앉혔다. 자 드십시다. 거 보일수록 보일수록 수자 기록은 김삿갓은 배불리 먹고 마셨다. 마신 술이 얼큰하게 올라오자 세상살이 사람의 일생이 한낮의 일장춘몽으로 여겨졌다. 선비 양반 이제 취향이 도도하시니 한 수 더 들려주십시오. 귀를 씻고 기다리겠습니다. 김삿갓의 구슬을 받아 적던 선비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을 하자 나머지 선비들의 이목이 김삿갓을 향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어떤 시가 나올까 기대하면서 김삿갓의 고동을 주시한다. 아이고 원 귀까지 씻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대접을 잘 받았으니 감사의 뜻으로 한 수 더 읊어보겠습니다. 김삿갓은 성큼 붓을 잡고 쓸 줄 모른다는 글씨를 달필로 청산의 유수가 흐르듯 쓱싹 휘갈기는데 대산 제후 전무부 대해당전 지진동 교하 동서남북로 장두 일만이천봉 큰 산이 뒤에 있으니 하늘은 북이었고 큰 바다가 앞에 있으니 땅은 동쪽에 끝났도다. 다리 아래로는 동서남북 길이 뻗어있고 지팡이 든 머리에는 일만이천봉이 걸렸도다. 허허 명시로다 명시야 오늘 우리들이 운이 좋아 시신을 만나구려. 좌중은 모두 넋을 잃고 있었다. 시도 시련이와 막힘없이 써내려가는 김삿갓의 재주가 더욱 놀라웠다. 술김에 흥이 도도해진 김삿갓은 다시 한 술을 울고 싶었다. 이번에는 오원시를 지어보겠습니다. 선비들은 다시 긴장했다. 자기들은 한나절이 지나도록 시 한 줄 못 이루고 쩔쨈 메고 있었는데 남노한 차림의 사깟을 쓰고 불현듯 나타난 젊은 선비는 그대로 시신이오 천재였다. 김삿갓은 다시 피를 들어 화선지에 그림을 그리듯 글자를 휘갈겼다. 촉촉 금강산은 고봉이 만이천봉이라. 술의 평지망이나 삼야숙청전이라. 우뚝우뚝 솟은 금강산은 높은 봉우리가 일만이천이라. 평지를 바라보고 내려왔건만 사흘밤을 청천에서 잠들었네. 허허 또 기가 막히군 선비들은 다시 무릎을 치며 감탄했다. 처음에 두 줄은 평범하더니 끝 두 줄에 심야숙청천이라. 어 이거 사람 미칠 노릇이군. 한 선비가 김삿갓의 화선지를 들고 혀를 내두르며 고개를 절레절레 젖는다. 김삿갓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먹고 마셨으니 볼일은 끝이 났고 진짜 볼일을 보러 가야만 했다. 아니 어디 일어서 쉬어? 선비들이 깜짝 놀라며 김삿갓을 붙잡았다. 어줍지 않은 글 덕에 잘 먹고 갑니다. 인연이 닿는다면 또 만나게 되겠지요. 김삿갓은 그 자리를 미련없이 훌쩍 떠나버렸다. 그리고는 시승이 있다는 입석봉을 향하여 발길을 재촉했다. 입석봉은 글자가 말해주듯 깎아지른 바위가 하늘을 지르고 있었다. 우뚝우뚝 솟은 바위들은 짐승의 형상을 한 것도 있지만 발도둠을 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는 여인상도 있었다. 하하 가희마물상이로군. 김삿갓의 입에서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헌데 시승은 어디에 살고 있단 말인가? 그는 바위천지인 봉우리 아래쪽을 훑어보았다. 시선이 머무르는 곳이 한 곳 있었는데 둥그스러운 큰 바위 아래로 노송가시가 휘누러진 밑에 초막같은 암자가 빼꼼히 보이는 것이다. 김삿갓은 지체 없이 그쪽으로 바비 걸었다. 길은 바위 사이로 나 있는 사람이 발로 밟은 자욱이 있는 구불구불 바위 살길로 자칫 발을 잘못 디뎌 아래로 굴러서 떨어진다면 송곳같은 바위 끝에 뼈가 으스러질 판으로 보였다. 어! 자기가 무슨 운둥거사라고 이런 곳에 암자를 지었담. 김삿갓은 저절로 불평이 나왔다. 그러면서 아슬아슬 허이허이 땀 흘려가며 바위 사이 비탈길을 내려와 암자 밑에 다다르자 신기하게도 땀판으로 평지가 나타났다. 허허! 집 더 한 번 잘 잡았다. 이번에는 감탄이 나왔다. 니라서 이 높은 바위산 중턱에 평지가 있으리라. 짐작인데 하겠나. 그러고 보니 저 암자 속에서 신하을 꼬이스의 노승이 신비로운 존재로 여겨졌다. 평지가 시작되는 곳으로부터 암자까지는 쌀이 나무가 가지런히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사이로 작은 길이 통로 구시를 하고 있었다. 김삿갓은 갑분숨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소로를 따라 암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 넓지 않은 법당이 있었는데 법당 가운데는 등을 돌리고 앉아있는 늙은 중이 보였다. 김삿갓은 저 중이 바로 그 그의 사랑은 시승인가 보다 생각하고 조심조심 그쪽으로 다가갔다. 늙은 중은 조용히 불경을 외우고 있었다. 김삿갓은 한동안 망설이고 있다가 그를 불렀다. 스님 불경 소리가 멎었다. 류이시요 고개는 여전히 숙인 채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님의 공부를 방해한 것 같아 대단히 죄송합니다. 불초는 입석봉 밑에 지나는 과객입니다. 그럼 어찌 여기에 왔소? 중은 여전히 꼼짝도 하지 않은 채 대꾸를 하였다. 바위의 형상이 가희만물상이라 절경에 심취하여 발길을 옮기다 보니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하! 그럴 리가 있나 김삿갓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리고 말았다. 자기의 말이 꾸며낸 것임을 이 늙은 중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중이 다시 말했다. 혹시 딴 생각을 하고 오시지 않았소? 어, 딴 생각이라뇨? 김삿갓은 자기의 마음속을 환히 꿰뚫어보고 있는 이 늙은 중의 다시금 감탄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방금 시주가 과객이라고 하지 않았소? 적어도 자신을 과객이라 칭하려면 시문에 능해야 할 것이니 과객은 시문에 통달하였다는 말씀이 아니오. 김삿갓은 대답에 머뭇거렸다. 잠시 시간이 흐른 후 입을 열었다. 둔재의 몸으로 어찌 시문에 통달하였다 말씀드리겠습니까? 다만 무식을 면했다. 겸손의 말씀이군. 아니오시다. 실은 스님께서 시에 능하시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까 하여 찾아왔습니다. 하하하하하, 크로, 크로지. 늙은 중은 자기의 생각이 적중하여 기쁘다는 듯 비로소 너털 웃음을 웃으며 김삿갓을 향해 돌아앉았다. 김삿갓은 그의 얼굴을 보고 순간 다시금 감탄했다. 짧은 머리는 그대로 백발이었고 눈썹 역시 하얗게 새웠는데 그 아래 자리 잡은 두 눈은 가을 호수처럼 맑으면서도 형형한 빛을 내쏘고 있었으니 늙은 중은 가히 선풍 도골에 풍채를 하고 있었다. 그래, 이 빈승에게 가르침을 받겠다고? 하, 보시오, 젊은 시주. 왜 시를 한 번 겨루어 보겠다고 솔직히 말 못하고 어물쩡하는 게요. 그야 뭐 이 늙은 이를 대접하느라 그렇게 말했으리라 알고는 있소만. 외람되게 견주겠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도해 주신다면 따르겠습니다. 아, 헌데. 빈승은 한 가지 쾌팍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 말도 시주께서는 들으셨소? 옳거니 입 뽑는 이야기구나. 김삿갓은 그의 말뜻을 알아차렸으나 내색을 하지 않고 물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어, 그럼 아직도 모르고 계신가? 우리 시를 주고받는 내기를 함에 있어 한 가지 약속을 하고 싶은데 그것은 어느 편이든 막히는 쪽은 진 것으로 하되 진 죄로 이를 하나 뽑기로 합시다. 아,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 옛날 200도 충강 도리지원에서 시회를 베풀며 시불성이면 주삼배라 하여 벌주 세 잔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응당, 벌을 받음이 오를 것입니다. 하하하하, 과연 시주는 빈승과 좋은 상대가 될 것 같소? 그럼 어서 이리로 올라오시오. 김삿갓은 법당 1 올라가 늙은 중과 맞대고 정좌했다. 빈승이 먼저 을 버갈터이니 시주는 뒷글을 맞춰주시오. 빈승이 더 이상 부르지 못하거나 시주가 대귀를 짓지 못하면 치는 것으로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봅시다. 늙은 중은 법당의 천정을 바라보며 이윽고 읊기 시작했다. 초등 입석 운생조 아침에 입석봉에 오른 구름이 발밑에서 일어나고 몸, 황천, 월괴순 저녁에 황천물을 마시니 달이 입술에 걸리도다. 간송나무와 지북풍 물가에 소나무가 남쪽으로 엎드려 있으니 북풍이 주는 것을 알겠고 헌죽, 동경, 가기이서 마루의 대나무 그림자가 동쪽으로 기우니 날 저무는 것을 알겠노라. 철벽 수위, 화소리 철벽은 비로 위태로우나 꽃은 웃으며 피어나 있고 양춘, 최호, 조지의 귀 따뜻한 봄볕 제일 좋은 때렴만 새는 울며 돌아가네 천상, 백운, 명의로 하늘의 흰 구름은 내일의 비가 돼 조짐이요 암간, 낙엽, 건연추 파위 틈에 떨어진 낙엽은 지난 가을의 흔적이네 양성 작배, 기우일, 최길 양성의 혼사일은 기우일이 제일 좋고 반야 생손, 혜자씨, 난분 밤중에 애를 낳으려면 혜자씨가 어렵도다 영침, 녹수, 의무숲 그림자는 녹수에 젖었으나 옷은 젖지 아니하고 몽답, 청산, 각불고 꿈결에 청산을 거닐었으나 다리는 아프지 않도다 구나, 영리, 천호가 무리진 갈감아귀 그림자 속에 천호의 저녁이 저물고 이란 성중 사해추 외기러기 울음소리에 세상 전지는 가을임을 알리네 가승, 목절, 월령, 헌 가죽나무가지가 부러져 달그림자가 추녀 끝에 어른거리고 진부채미 산임춘 참며느리 나물이 제맛이 든 것보니 산이 봄을 머금었도다 석전천년 방도지 산위의 돌은 천년을 굴러야 땅에 이를 뜻하고 봉고일척 한마천 높은 봉우리는 한자만 더하면 하늘을 찌를 듯하도다 청산매득 청산매득 운공득 청산의 산이 구름은 절로 얻은 셈이요 백수임네 어자래 백수에 다다르니 물고기는 절로 얻어다 춘많니 어린 배 가을구름이 말리에 뻗쳤으니 고기 비늘처럼 하얗고 고목 천년 녹 같고 천년무근 고목은 사슴뿌린 양 녹구나 운종초와 두상기 구름은 나무꾼 아이놈의 머리위에 일고 산이 표와 수중명 산은 빨래하는 계집애 방망이 소리에 울더라 등산조래갱 산에 오르니 새들이 쑥국쑥국하며 울고 임해 어처병 바다에 가니 물고기가 불떡불떡 뛰더라 수작은 저 춘절벽 물은 은철구공이가 되어 철벽을 찍고 운이 옥척 도청산 구름은 옥자가 되어 청산의 재는구나 월백 설백 천지백 달빛도 희고 눈빛도 희니 천지가 모두 희고 산심 야심 객수심 산도 깊고 밤도 깊으니 나그네 수심도 깊도다 어느덧 밤이 깊었건만 두 사람의 부르고 쫓는 시집기는 그침이 없었다 노승이 부르면 김삿갓이 직석에서 받고 삿갓이 받으면 노승이 이내에 불렀다 부르는데도 막힘이 없으려니와 쫓는데도 주저함이 없었다 노승은 김삿갓의 뛰어난 실력에 내심 크게 단복하였다 이것은 김삿갓도 다르지 않아 노승의 실력에 내심 찬사를 보냈다 이렇듯 주건이 박건이를 계속한다면 이 밤을 꼬박 세워도 부족할 것 같았다 아하 아하 내 평생 가장 뛰어난 시재를 만났구려 더구나 젊은 나이에 이토록 무궁한 시상을 가지고 있다니 그저 단복할 따름이오 노승이 이렇게 먼저 말문을 열었다 대사께서 너무 과찬의 말씀을 하십니다 소생 금일에야 시선을 만나 배운 듯합니다 대사님을 존경한다는 말씀밖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에 원 별 말씀을 다 하시는군 시선이라니 당치도 않은 말씀이외다 네 제시평생에 수많은 시객을 만났으나 이리 진실로 단복하기는 처음이오 오늘 내기는 이 빈승이 진 것으로 합시다 그러자 김삿갓은 펄쩍 뛰었다 대사님 솔직히 말씀드려 오늘 밤 겨루기는 승패가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보는 판단이고 실은 불초가 굴복하였습니다 왜 그런고 하면 불초 비록 용자의 능해 대사님의 부름에 쫓았다 할지라도 그건 한갓 재주에 불과할 뿐 그 속에는 심오한 뜻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사님의 시 속에는 평범함 속에 오묘한 뜻이 서려 있으니 어찌 이 미천한 불초가 감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겠습니까 대사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김삿갓은 진정 겸허한 인삿말을 하였지만 이 노승을 높게 우러러 모시고 싶은 마음이 샘솟았다 누가 뭐라 하여도 이 노승의 신은 최고의 경지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했다 하하하하 빈승이 이겼다고요 대체 그런 예의가 어디 있습니까 빈승은 나이를 먹었으나 결국 나이값도 못하고 시주에 기도 꺾지 못했으니 빈승이 진 것입니다 백중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늙은이 대접하느라고 이겼다고 하지 마십시오 시주는 정말 대성할 뿐입니다 아 헌데 어떡한다 갑자기 노승은 정색을 하고 김삿갓을 바라본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삿갓은 영문을 몰라 노승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우리가 처음에 약속을 하였지 않습니까 지는 쪽이 이를 뽑혀야 한다고 말이지요 헌데 빈승은 나이를 먹어 뽑을 리가 없으니 어떻게 약속을 지켜야 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이 말을 듣고 김삿갓은 빙글에 웃었다 별 걱정을 다 하십니다 이를 뽑힐 사람은 불초이온데 하물며 대사님의 이를 어떻게 뽑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리석은 후학을 너그럽게 보살펴 주시니 그저 감격할 따름입니다 김삿갓은 정색을 하며 노승을 위로하였다 노승은 합장을 하면서 김삿갓에게 일례를 보냈다 두 사람은 십년지기처럼 갑자기 친숙해졌다 김삿갓은 노승을 진정 마음속 깊이 스승처럼 존경하였고 노승은 젊은 시인을 둘도 없는 제자처럼 사랑했다 두 사람은 날이 새는 줄도 모르고 시를 논하고 천하의 경륜을 논했다 이야기를 나눌수록 두 사람은 의기가 부합되었다 결국 김삿갓은 한여름을 노승과 더불어 지내게 되었다 시를 지어 주고받는 사이에 여름이 무르익어 흘러가는 줄도 몰랐다 자네, 많이 들었나? 글쎄, 행색은 거지나 다름없는 젊은 곽익이 입석봉 늙은 스님의 콧대를 딱 꺾어놓았다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더니 노승과 김삿갓의 일은 삼위승 밖엔 알 수 없는 일이었건만 금강산 일대에 산재한 절과 인가에 이러한 말이 널리 퍼졌다 말이라는 게 한 사람만 건너가도 커지기 마련이 아닌가 급기야 늙은 중이 젊은 곽익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느니 젊은 곽익을 스승으로 모시고 공부를 한다느니 별의별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이렇게 김삿갓의 이름은 어느새 일대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졌다 떠도는 말이야 어찌되었든 김삿갓은 노승을 깎듯이 성겼다 스승으로서의 존경의 선을 넘어 일종의 부정까지 느끼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그는 노승에게 자기의 내력을 고백하게 되었다 그만큼 그는 노승을 신뢰하고 있었다 오호 그렇던가 이제야 하는 말이네만 내 자네를 가까이 두고 보면서 뼈대 있는 집안의 자손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네 아무튼 비극일세 김삿갓의 집안 내력을 듣고 난 노승은 눈을 감은 채 이렇게 말하고 한동안 묵상에 잠겨있었다 대사님 김삿갓은 자신의 내력을 털어놓고 나자 천만 감회가 가슴 속에서 들끓었다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좀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 노승을 불렀다 노승은 감았던 눈을 뜨고 그를 바라본다 대사님 부유초에게 떨어진 기구한 운명은 어떻게 생각하면 전생의 업보인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와 같은 운명을 막기도 심히 어려울 것입니다 주어진 운명을 정면으로 맞이하여 헤쳐나가는 길은 새 속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연과 더불어 호흡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되어 집을 떠난 것입니다 요즘은 대사님 곁에서 즐거운 나날을 맞이하니 문득 불초도 불문에 입문하여 인간의 고해를 건너가고 싶은 생각이 솟아나는군요 김삿갓은 솔직히 자신의 신경을 털어놓았다 노승이 인도만 하여 준다면 그의 제자가 되어 삭발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노승은 다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이 잠겨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어허 자네가 불문에 귀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세 하지만 나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네 왜냐하면 자네에게는 시가 있으니까 신은 자네의 슬픔을 위로하고 마음의 갈등을 진정시켜줄 것이니 또 자네 삶이 어려울 때 밝은 빛을 비춰줄 것이네 노승은 김삿갓의 실을 높이 사고 있는 터라 그의 불문의 귀의를 만류하였다 어느덧 김삿갓이 입서감에 머문지도 달포가 넘었다 계절은 늦은 여름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기운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외출했던 노승이 돌아오며 김삿갓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게 자네 술 생각이 나지 않는가 늙은 중과 같이 있자니 먹고 싶은 술도 못 먹고 꾹꾹 참고 있으려니 갈등이 여간 아닐걸세 빙글에 웃기까지 하면서 말하는 노승의 얼굴을 김삿갓은 의아스럽게 쳐다보았다 대사님 갑자기 술 이야기는 어째서 하십니까 사실 술 생각이 나지 않는 바는 아니었지만 입서감을 훌쩍 떠나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었던 그였다 그런데 돌연 노승이 술 이야기를 꺼내자 마치 잊고 있었던 정든 여인의 이름을 듣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째서 갑자기 술 이야기를 꺼내놓는지 노승의 마음이 궁금했다 허허허허 난 자네의 마음속을 훤히 알고 있네 내가 중이라 자네게 술 대접을 할 수는 없는 일이고 마침 자네가 술을 실컷 마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생겼네 김삿갓은 도무지 노승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입석봉 동쪽으로 조금만 돌아가면 그럴듯한 절이 하나 있네 내 지금 그 곁을 지나왔는데 허허 천하에 내노라 하는 시객들이 모여 시회를 열고 있더구먼 자네 심심할 것이니 거기 다녀오게 맛있는 술이 생길걸세 그렇다고 너무 취해서 돌아오진 말고 알겠는가 김삿갓은 비로소 노승의 말을 알아들었다 예 시회가 열렸다면 구경을 가야지요 얼마나 쟁쟁한 시객들이 모였는가 궁금합니다 아하 이 사람아 시객이 궁금한 것이 아니라 술이 궁금하겠지 하하하하 두 사람은 너털 웃음을 웃었다 어서 어서 다녀오게나 예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김삿갓은 술도 술이지만 시회를 열고 있는 시객들의 수준이 더욱 궁금하였다 그는 가파른 길을 조심하면서 입석봉 기슭에서 동편으로 휘돌았다 노송이 우거진 가운데로 제법 큰절이 보였다 절 입구 시내 위로 누각이 올라서 있는데 선비들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김삿갓은 단숨에 그곳으로 달려갔다 누각 아래로는 근처 아랑네들인데 선어 여인들이 부짐한 음식을 장만하고 있었다 허허 호화판 시회로구나 김삿갓은 공연히 신명이 났다 누가 아는 채도 하지 않는데 그는 성큼 누가 귀로 올라갔다 아니 뉘시오 시객들은 불쑥 나타난 김삿갓을 희끔 쳐다보았고 그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다 예, 천하에 고명하신 분들께서 시회를 열고 계시다기 구경차 왔소이다 물리치지 마십시오 선비들은 삿갓을 쓰고 차림새가 허술하여 혹 강호를 떠돌며 어슬픈 글로 술이나 빌어먹는 그런 부류로 알았다 그러나 이상스럽게도 이 젊은 과객에게는 냉큼 얕볼 수 없는 이상한 힘이 있는 것 같아 감히 물러가라는 말을 못했고 선비들은 마냥 외면을 하였다 김삿갓은 물러가라는 말이 없자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들이 시를 가다듬고 있는 시제를 보니 가을이었다 허허 벌써 가을이던가 김삿갓은 먼 산뽕우리를 쳐다보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7월 하순 평지 같으면 노염이 기승을 부릴 때인데 이곳은 지대가 높은 산중이다 보니 벌써 찬 서리가 내린 듯 먼 봉우리 중턱이 불그스름하게 보인다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한 것이다 김삿갓의 가슴에는 가을에 대한 시상과 더불어 천만 가지 감회가 아련히 깔렸다 이런 김삿갓의 모습을 희끔희끔 쳐다보던 선비들이 자기들끼리 수근거린다 보아하니 사이비 과객은 아닌 듯하니 그를 한번 지어보라고 하면 어떠하오 듣자하니 입석봉 시승을 이겼다는 젊은 과객도 삿갓을 쓰고 다닌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장본인 줄 리알겠소 그 사깟에 쓴 과객은 지금 입석암에 눌러 있으면서 노순과 더불어 시선의 경주를 즐기고 있다는데 여기에 나타날 일이 있겠소 하지만 저 사람 거동을 보아하니 뭐가 나올 법도 합니다 글재를 줘봅시다 선비들은 구수 회의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뒤 한 사람이 김삿갓에게 말을 던졌다 여보시오 포아하니 시상을 가다듬고 있는 것 같은데 한 수 지어보겠소 김삿갓은 그렇지 않아도 시를 읊졸이고 있던 차였다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에 불초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니 기쁘기 할 양 없습니다 글재는 무엇인지 푸르던 나뭇잎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으니 이제 머지않아 낙엽이 짙게 되지 않겠소 떨어지는 잎을 보고 한 수 지어보시오 예 김삿갓은 간단히 대답했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어느새 한 편의 시가 물을 익었다 그럼 지피를 좀 빌려 주실까요 예수 한 사람이 화선지와 붓을 내줬다 김삿갓은 피를 들기 무섭게 식귀를 쭉쭉 써내려갔다 그 내용이 이러하다 소소슬슬 우재재 낙엽이 쓸쓸히 휘날려 매산 매곡 홍물계 산에도 계곡에도 시내에도 떨어지네 여조입이 환상하 새가 나는 듯이 떠올랐다 가라앉았다 하면서 수풍 지자 각 동서 바람에 휩쓸려 사방으로 흩어지네 녹기본색 황유병 푸른 것은 나무에 본 얼굴이고 누런 것은 병색이라 상식으로 우갱처 서류도 원수이지만 가을비는 더더욱 처절하구나 두자 이하 정박물 두견새야 너는 어찌 그리 박정해서 일생 하위 낙화재 일생을 봄날에 지는 꽃만을 울어주느냐 마지막 글자가 북끝에서 떨어지자 이를 지켜보던 좌중의 식객들은 숨을 헉 하고 쉬었다 순식간에 식귀를 써내려가는 제주도 비상했지만 화선지 위에서 용이 꼼틀거리고 있는 듯한 서체며 그 글자들이 토해내고 있는 뜻들은 천하의 일품이었다 장래는 시감에 몰입되어 한동안 말이 없었다 이내 한 식객이 무릎을 치며 입을 열었다 참 기가 막히군 대체 이런 글이 단숨에 나올 수 있단 말인가 이 말을 신호로 시객들이 다투어 김삿갓을 칭찬했다 그 중 한 사람이 김삿갓을 요모조모 뜯어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께서는 혹시 입서감 시승과 다투어 이겼다는 바로 그 김삿갓이 아니시오 김삿갓은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김삿갓은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불초가 바로 김삿갓 오시다 지금은 입서감 대사에게서 글공부 가르침을 받고 있지요 허허 이것듯하지 않게 고명하신 분을 모시게 되어 무한의 영광이로 소이다 시객들은 김삿갓의 상좌로 오셨다 모두들 기쁜 표정이었다 술상이 지체 없이 나왔다 김삿갓은 술잔을 사양하지 않았다 비록 시인이 아니지라도 초가을 금강산에 미칠 것 같은 이 풍치를 보면서 어찌 술을 사양할 수 있으랴 김삿갓은 술 좋고 안주 좋아 두 주를 불사하고 마셨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술을 마실수록 외로움과 막연한 그리움이 전신을 휩쌌다 선생님 정컨대 한수만도 보여주십시오 시를 즐기고 배우는 우리들은 삶과 귀감으로 삼겠습니다 김삿갓은 김삿갓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또 부수에 들었다 사실인즉 그들을 위해 시를 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시를 읊었다 장하 장하 거연 근소추 긴긴 여름 물러나고 가을이 다가와 탈건 포말 보사루 건을 벗고 맨발로 절간을 건이네 파성통이야 순장적 신의 물은 졸졸 담을 끼고 감돌고 아이세 화연 욕부 아지랑이 빛은 영이와 함께 집에 자욱이 퍼지네 주도 공허 생패갈 술을 다 마시고 빈병만 남으니 갈증만 더하고 시유 여체 상미수 시만 자꾸 생각하니 수십만 맺혀지네 여군 분수 파초 그대와 파초잎에 비 내리는 이곳에서 작별을 하면 응상귀가 일목류 집에 돌아가서도 꿈속이 그리울 걸세 김삿갓은 이렇게 시를 써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왠지 수심이 가을 하늘처럼 파랗게 깊어져 더는 눌러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발길이 닿는대로 바위를 기어오르고 미끄러지기도 하면서 산길을 미친 듯이 헤매다 저 나절이 되어서야 저녁 나절이 되어서야 입사감으로 돌아왔다 꽤 늦었네 그려 노승은 법당에서 그래맞으며 이렇게 말했다 대사님 대사님 산길을 좀 걸었습니다 어 그래 시회는 볼만 하던가 술 몇 잔에 제시만 두어수 뺏기고 왔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그럴테지 자네 시를 보고 모두 오금을 펴지 못했겠지 헌데 술을 마신 사람 같지 않구먼 산길을 짐승처럼 헤매다 보니 어느새 다 깨어버렸군요 노승은 김삿갓의 심중을 헤아리는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또 보름이 지나 추석도 지났다 김삿갓은 이제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불문에 귀할 것도 아니면서 더 이상 무료한 세월을 보내며 노승의 신세를 지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는 자기의 생각을 노승에게 전했다 노승은 노승은 묵묵히 앉아있더니 다음과 같이 시의 한 수를 지었다 백척 단암 개수하 백척 붉은 바위 개수나무 아래 자문 구불 향인게 사리문은 오랫동안 다쳐 찾는 사람이 없네 금조 호루 시선과 오늘 아침 호련이 지나가는 시선을 만났으니 환학 간암 걸구레 타고 가는 학을 불러 암자로 그를 청해 불렀다네 이별을 아쉬워하는 노승의 김삿갓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였다 김삿갓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도 피를 들어 시를 지어 노승에게 건넸다 촉촉 첨첨 괴괴 귀 꼿꼿하고 뾰족하고 기이함이 더욱 신비해서 인선 신불 공감의 시선도 부처님도 신령님도 깜짝 놀라네 평생 시위 금강석 평생 소원은 금강산을 을풀이라 별로 왔는데 급도 금강 불감시 막상 금강산에 대하니 시가 나오지 않는 도다 어허 역시 명시야 자네 떠난 후로도 몸 조심하게 예 발길이 닿으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노승과 점심상을 마주 대하고 석별의 정을 나눈 뒤 김삿갓은 눈시울을 적시면서 입서감을 떠났다 오늘의 이야기는 김삿갓이라는 주인공을 중심으로 삶의 여정과 인연에 대한 깊은 고찰을 담고 있습니다 김삿갓은 그의 독특한 성격과 방랑 생활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 마주치게 되지요 이를 통해 그는 삶의 다양성과 인연의 무한한 가능성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로써 그는 자신의 삶에 대한 깊은 고찰을 시작합니다 그는 각자의 삶과 이야기를 통해 인간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으며 그 다양성을 소중히 여기지어 이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삶과 주변의 이야기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고민하게 하고 삶의 본질과 인연의 중요성에 대한 깊은 생각을 유도합니다 또한 김삿갓의 이야기는 우연과 인연 불운과 행운이 어우러져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그립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우연과 인연이 어떻게 만나고 얽히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며 그 중에서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